오늘은 날씨가 정말 미치도록 좋아해요. 그래서 아마 올해 마지막으로 올해 마지막이 될 스탠리파크에서 좀 걷다가 마라 샹궈랑 맥주까지 때리고 오려고 합니다. 그러면 지금 나가보도록 할게요. 빠이! 국물 맛. 왜 이런 거 처음 보는 거 아니고? 왜 그래? 예쁘다.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돼. 그래? 위에서는 안 되나 봐. 그러니까. 볼 수 없지. 뭐 하나 봐. 응. 왜 웃어? 아니. 어? 빨리 빨리. 눈을 평소보다 땡그라케 그리시네. 영상 찍잖아. 어. 어. 내가 이렇게 지나갈게. 포토 스팟이네. 너무 예쁜데? 응. 어 냄새 미쳤다. 어. 밥도 줘. 사진 찍어서 자랑해. 너무 만족이야. 난 연극. 저 건물이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? 내 페이버리트야. 제 직인. 저기. 집 아니야? 사랑해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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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쿤을 좋아해? 그게 뭐야? 완자. 완자? 응. 맛있어? 맛있어. 그래? 그럼 이걸 짜서 넣는 거야? 응. 여기다가? 이건 뭔데? 무슨 술이야? 뭘까라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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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건 술만 타는 거야. 그래? 올 수 같아? 응. 짠. 짠. 음. 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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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개졌어. 살짝. 나도. 빨갛지? 아니. 안 빨개? 응. 빨개. 같지만 좋아요. cation. 아이고. è. 고마워. 너희들 우린 꿀어. 너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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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utshell. 넉히 가세요. 너희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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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... 앗 뜨거 앗 뜨거 비가 얼마나 와? 왜? 오는 거지? 안 와? 아무튼 출근 살이 없으니까 술이 아니라 빨내 무천 아침에 빨내빨 아침에 불닭 아 와우 패키 스크롸 소금 톡톡 이 퇴근 쇠 쇠 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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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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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정신 메뉴. 피곤하다. 그치만 뿌듯해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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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겁니다. 나의 내 인생 첫 블라데스. 머리가 이상해. 할 수 있다. 힘들어. 힘들어. 아 힘들어. 배고파. 너무 어려웠는데. 너무 어려웠는데. 이렇게 해봤습니다. 굿나잇. 자겠습니다. 굿나잇. 아. 자자. 오랜만에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. 여기서 이렇게 찍고 나가려고 합니다. 오늘 또 월급날이여가지고. 기분이 살짝 좋은데. 그래도 출근은 해야 되니까.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. 아. 뒤집어서 잠시만요 밥 먹으러 가야겠다 임시 밥 먹으러 가야겠다 밥 먹으러 가야겠다 밥 먹으러 가야겠다 무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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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가을이야 여기 너무 예쁘다 근데 여기? 이렇게 복잡해 짠 얼마나 맛있는지 맛있어 아 배고파 이거 다 섞을 수 있어 왜? 몰랐어 맛있어 맛있어 먹으면 좋았고 할머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